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연아? 말이나 하잖아 지금 했잖아! 채팅! 라임이었나? 싫어였나? 싫어입니다 네 싫어예요 싫어예요? 싫어예요? 뭐야 얘 그 분홍이 아니야 맞아 왜 너가 몰라 너가 방송했잖아 그래? 어쨌든 네 그렇게 해서 마지막 컨셉 마지막 탈출입이라고 하는데 한번 해볼게요 먼저 제 소개해내면 엘런TV BJ 루이입니다 반가워요 반가워요 자 자기소개 해봐 이제 갓 고멘이 됐지만 존나 연장자를 담당하고 있는데 아 슈버놈아 자기소개 하잖아 지금 오랑캐라고 합니다 화면 어디갔어? 여기 있잖아 어 깜짝이야 그래 해봐 아뇨 내 이름은 여이안 오늘 여기에 내가 출연했다고 해서 내가 직접 방문했지 뭐라고? 뿜씹뿜씹 뒤에 표출만 전부 늘고니신후 시작해지기 바랍니다 으흠 안녕하세요 궁유입니다 벌써 궁유시리즈 마지막 시리즈네요 두개 있던거 같은데 한개나 두개냐 미안한데 내가 여기 몰록 부셨거든 앞에 두 탈출 맵을 플레이 하시는 분들은 이 맵에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이번 작품은 제 모든 배움을 다 쏟아부었던 작품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플레이 해주세요 제가 배포한 노래랑 같이 하시면 좋아요 오류 및 문의사항은 이메일 주소인 스카이프 친수는 자유 룰은 기존과 동일 앞뒤깔 bj분들 방송을 녹화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시리즈 스토리 탈춤에 제3평 고미오 최후의 전쟁 최후의 전쟁이야? 전쟁이라고? 이거 하도 오래되가지고 어떻게 제목을 틀릴수가 있어요 bj는 아니 이거 알집 이름이 최후의 선택이었던 말이야 어 최후의 선택이었어 전쟁인데? 배드엔딩 하나 해피엔딩 하나 진엔딩 하나 엔딩 다 보죠 다 보죠 다 보죠 다 보죠 이거 지 나온다고? 다 보죠 아주 그냥 자 닉돈 설치 좀 봐 방송 욕심은 있어가지고 다 보죠 방송불량 뽑을거야 너 나와봐 설치를 못해 아 왜 설치를 안해? 못하는게 아니라 자 여기 북은 뭐 하라고 써지지 않았어? 응 얘 나직인가? 왜 그 북은 틀꺼야? 뭐지 유튜브에 안올릴거지 어 어 뭐 뭐 올릴꺼야 안올릴꺼야 올리자 알았어요 제가 유튜브 북은 따로 만든게 있는데 글로 잘 선택해서 쓸게요 이런거요 언제 이봐 진란 무슨일인데 나를 급하게 부르는거 야 진란 해봐 여기 여기 안보인다 봐야지 구위원님 지금 사태가 시 아 씨발 아니 아니 너 너 가리지마 너 날아다녀 지금 사태가 심각해요 일단 인사부터 하세요 왜? 왜 날아다녀? 이아나 해봐 안녕하세요 구위원님 설명을 나중에 하고 일단 저를 따라하세요 거기 누군이야 거기 누군이야 Seatom 나봐 세톰은 싫습니다 여러분 뭐 있냐? 세토미야? 도대체 뭐야? 뭐야 이건? 아우씨 나 머리 어지러워 어우.. 빛이 왜 이렇게 많아? 이게 내가..내 가는 거구나? 응 뭐야 대대체 왜 모든 여우들이 의인화되어 있는 상태로 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왔..내가 왔다는 걸 알고 있잖아? 그럼 전쟁도 끝나는 거 아니었어? 그리고 왜 우리가 사실 대상인데 말 좀 해봐 여의안 아빠 여의안이라데 이거? 나와봐요 여의안 왜 나한테 입을거야? 이것은 피의 붉은달 그 녀석 짓이에요 여석..여석이 여우들을 조종하고 있어요 저는 그 녀석한테서 도망쳐 나왔고요 여의안 여의안 뭐냐 왜 하나 건드냐? 아 내꺼구나 아 이구나 리바 다른 여우들은 조종당했다는데 어떻게 해서 너 조종당했지 안했지?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한씨 말해주시죠 나와주세요 자세한 건 이 구역을 지나면 모두 말씀할게요 저를 믿고 와주세요 아..어떨 수 없군요 일단 이 산미의 말을 믿고 한번 가보죠 산미씨 아..왜 네 감사합니다 구비님 반드시 살아남으셔야 해요 형 이제 알겠어 널 믿고 갈테니 뒤통수 치는 날 아니.. 먼저 읽어버렸어 왜 나한테만 그러는데 기년들 잘맞게 생겼어 여보야 여보야 먹을거야 먹을까 여기다 세트해놔야겠다 뭐있어 빰 빰 뭐 길 찾는거에요 안힘들 길 찾는게 아니라 절대 뛰면 되는거 같은데 아 이거 물건놀려면 떨어지는거잖아 어디여 어 이거 그냥 걸어가도 상관없는데 그러게 설정의 상태가? 이거 그냥 걸어가도 안 떨어지잖아 어 이걸로 하면 안터져 근데 이거 왜 해놓은거야 이거 왜 해놓은거지 만약에 이걸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해놓으면 근데 그래도 떨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까 뭐 마검 던져진거 같은데요 마검 많아요 괜찮아요 내가 줬어 이하나 이게 뭐야 나 안 먹었는데 어 나 안 먹었는데 나 나 금블럭 두개밖에 없는데 이런 쉿 아 추워할게 아 못찾겠어 아 나 왜 자꾸 떨어졌어 아 장 아 나 미치겠네 이거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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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찾겠어 닉돈 완전 잃어버렸죠 아무것도 찾아볼게 아 그래도 못찾겠어 너무 어두워서 나 안보여 닉돈 닉돈 야 왜 시름이 다 저러냐 아니 저기 안에 뭐 있을 거 같아가지고 아니 이게 힘든건가 야 힘든거 같아 뭐지 왜 나만 못찾겠는데 아니 여기 뭐 있을 거 같아니까 필리 없어 다 없어 다 없어 다 없어 다 없어 거두지마 아아 들어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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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으아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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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야 여기부터 다시 가야되잖아 아 그만 좀 죽여와 좀 아 아 아우 진짜 네 누님 가시죠 가자 얘들아 엄마 마감은 뭐 이래 저거 더 많아 수범 아 이것 때문에 많았구나 저것 때문이였구나 마감은 어떻게 더 많아 으아앗 아이 야 나 좀 들어 보자 사료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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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앗 끝끝끝끝끝끝 어? 니딸아 고이 아니야 야 이거 개바야 비교 형님씨 나 왔는데요 와 토너마트다 너 뭐하니? 와 경험지가 굴러다닌다 이 글을 찾으신 당신 뚱뚱이 기억하세요 강해진다 내 몸에 흑염룡이 넘치는구나 나 화살 하나만 줘 여기 아래 뭐 들어있어? 뭐지? 나냐 여기야? 부금 2번 손 시바 미안해 내가 진짜 미안하다 잠시만 어쩌봐 여기 뭔가 스토리가 이상한데? 잠깐 일로와봐 왜왜왜왜 아 진짜 이새끼 진짜 복수다 어? 아 시발 왜왜왜 안할게 안할게 잠만 어? 분명 스토리가 응 일단 무기를 무기를 가지시고 살출해보세요 반드시 살아서 봬요 이안 만약에 살아남으시면 이안 자세 알려줄게 아 여기서 살아남 근데 두개잖아 길이 여기 뭐야? 하나는 몬스터 나오는 길이야 아 그래? 아 그러면 여기가 원래 맞는건가? 응 여기가 맞는거네 그러네 이거 그러면 하나는 몬스터 나오는 길이야 이번이 뭔지 좀 잠시만 드릴게요 아 이런 이런 분위기면 야씨 이안이 존나 많이 말하네 야 어디까지야 어디까지야 이거 자 헉헉헉 이제 됐지 이안 이제 우리에게 모든 사실을 말해줘 그럼 말씀드리죠 이 사건의 시작은 호족 수장 결정전 즉 전쟁에서 시작했죠 이 전쟁으로 인해 많은 호족이 죽었고 우리가 흘린 피들 그 피에 원한이 묻혔고 그 원한이 모여서 피의 보름달이 만들어졌죠 그것이 재앙의 시작 피의 보름달은 호족들을 홀려 조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예외에는 항상 존재하는 법 몇몇 호족들 즉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몇몇 여우들은 홀리지 않았어요 달에 홀린 여우들은 의인화 모습으로 점점 괴물이 되었고 그 괴물들은 의지를 잃고 달이 시키는대로 행동하게 되었죠 이를 지켜볼 수 없었던 면역자들은 달을 부숴버리려고 노력했지만 괴물들에게 당하고 말았죠 저는 삼미호에다가 암컷이라서 지원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다가 만들다고? 진랑을 뭐라고? 진랑을 만나게 되었고 이 이야기의 일부를 말해드린 거죠 진랑과 함께 지원군을 만들기 시간에는 그런데도 뜻밖에도 구미호님이 계셔서 저는 희망이 생겼고 진랑이님에게 부탁해서 구미호님을 얻는 깨우신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더는 더 이상 희생은 일어나면 안 되겠어 하지만 다음 구역은 이것보다 보안이 높아요 비에 보름달이 있거든요 발음이 다 왜그래 다 솔란인데 이 말이 맞아요 앞으로 더 위험해요 그래도 가실건가요? 가실까요? 가실까요? 구미호를 홀리려면 응? 얘 혼자 얘 혼자 있는데 지금? 너 뭐 스토리에 빠져들었어 스토리에 빠져들었어 야 야 레드썬 레드썬 하려군 구미호님 어? 구미호님의 힘이 돌아오게 돼서 다행이네요 그래서 전보다 점프력이나 속력이 향상되었거든요 넘어가 당연하지 그럼 이제 가자 너와 같은 충족 모두 물고하러 감사해요 저도 모든 걸 걸고 도와드릴게요 다고로? 다고 다고 온다고? 다고 온다고? 개방에서 구미호님을 도와드릴게요 다고 온다고? 아이씨 내 위상력 뭐해 응? 뭐해 빨리 안오야 활산소 죽인다 어 어 왜 눈으로만 이거 왜 라키오빠 하나 둘 셋 타면 하자 아 이거 누가 눌렀냐 오 오 오 오 오 그냥 가자 그냥 가자 안 됐는데 트롯이 왜 몇 번 더 써야 되는데 몇 번 더 써야 돼 미신 뭐라고 했어 개백성으로 가 뭐라고 했어 하나 둘 셋 부숴야죠 이거 저희 입으로는 안 돼서 기계를 소환하죠 봉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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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 하하 염멸 하하하하 하하하하 신기해 도발시 이거 재밌다 이거 하하 어 뭐 날라갔는데 야 폭탄에서 이상한 소리 나 하하 오 이거 뒤진다 이거 뒤진다 에 개살렸어 얼마나 더 부숴야 돼요 그러니까 야 이거 끝이 있길래 내꺼 다 어디감 다 터짐 이거 한줄씩 없어져요 님들 과학의 힘을 빌리자 과학의 힘을 빌리자고 침대는 가구가 아냐 야 침대 소환해 저기다 다 깔아놓으면 다 무너질걸 아냐아냐 하지마 너 렉걸려 렉걸린다고 하지마 아 저거 지렁이 같애 저거 버퍼링 중 아니야? 너 뭐하는거야 저거 버퍼링 중 게임 뭐냐 너 아니 나와봐 얘들아 여기 폭탄 보이냐 비켜봐 저게 저렇게 많은데 어 어 하앗 아앗 엇 시벌 영 야야야 다 치잖아 팝콘이잖아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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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누가 막았어 야 누가 막았어 야 누가 막았어 몰라 어떡하지 이거 민아아 야 여기 앞에 포탑 아 포탑이네 프레즈판도 없어진거 같은데 기다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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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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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아 어디있어 영웅링을 쓰는거야 영웅링을 쓰는거야 어 됐지 다 됐어 다 됐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거들 뭐야 이거 이제 올일 없을거야 아잠만 야 여기 이거 필리판에 지켜야될거 아니야 어잠만 이거 이거 야 나 여기 왔어 야 이거 개방장이더라 이거 참았다 야 여기 뭐야 밑에 나 폭탄이 밀려나서 왔어 독물이 4번윤부터 6번인 이후 자유부르 난 또 백채모 가지 야 나좀 보내줘 == 쯔 자 이나 Lee 읽어줘 내가? 어 나 대신 읽어줘 닉돈이 읽어 여기 이한도 있단 말이야 맞아 와 잠만 이제는 장벽이 이어서 큰 나무인데 이게 왠지 불길하다? 불길하긴 하다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인데 빠직 기억났다 허족으로 갈대 그때 죽을 뻔했던 그 기억 다시 하는 건가? 진낭? 진낭이 누구야? 나 여기도 못생겼네 이한 할 수 있지? 되게 못생겼나 했는데 얘 대사가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런데 난이도가 상당하네요 얼굴에 난이도가 상당하네요 중요하네 너꺼 이거? 제가 여러분을 잘 따라 따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 난 가녀린 엿 난 가녀린 엿이지 구독하기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어쩌보면 못해 네 좋아요 나는 여기 못가는데 여기 못가는 거 같은데 갈 수 있을까? 갈 수 있을걸? 저거 뭐야? 수바탕 여기서 엔더 진주 사용하면 욕먹겠지? 아 수바탕 어 나 엔더 진주 있어 얘들아 안 보이다니 안 닿아요 안 돼 아 내려가 있어 아이씨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왜 여기서 점프가 안되냐 저거 뭐야? 뭔 아이템들이야 핫 야 아이템 왜 저리만 하지 나 나 몰라 루인이 죽으면서 나한테 다 뿌리고 갔어 아 아 이거 점프가 안되잖아 아마 아프리카 화진은 되게 안 좋을거에요 그 대신 네 녹화분 화진은 되게 좋을거에요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많이 볼 수 있을거에요 나나나나나나 옆으로 점프 머리를 써야지 머리를 아우 제가 해드리고싶은데 어허허 아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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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른 시내 고칠게요 아 아 아 뭔소리야 이거 말을 똑바로 해 어 이거 뭐지 으아악 으아악 아악 몸으로 막으면 돼야 안돼 야 야 뭔지 닿았어요 뭐지 아 야 여기 못 올라가는데 이상 어떻게 올라가 상대에 뭐 엔더 진주라도 없었어? 누가 꺼냈어? 너 나 안 꺼냈어 나 안 꺼냈어 나 안 꺼냈어 나 나한테 있던거야 그래? 그럼 나 절로 넘어가야지 나 절로 가야지 으아악 으아악 얘는 뭐 죽으러 가냐 으차 그만 있어? 으아악 으아악 뭐야 우리야 이건 또 으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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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악 으흠 으흠 이게 내려가는 거라고? 여기다 올라가가지고 여기다 올라가가지고 아 이차 왜 제가 잘 따라갈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엔더 진주를 주나보다 그니까 이거 난이도가 굉장하잖아 으아악 내려가 내려갔어 내려갔는데? 내려갔는데? 활이랑 화살이 있는데 이거 안녕 닉도 아하아 미안 이거 2안아 능게 아프길 줄 몰랐어 아이템이면 고마워 좋게 받을게 나도 있다 폭발 방지 없어요 여기 아하 니꺼야 내꺼한테 아이템 클라슘가 다른데 아 그래 그러게 닉네 거기서 뭐예요 이웃 종모요 이씨 침 아아아아아아 저거 뭐에요? 미천리 아아 정의 끝인가구나 응 샷 으하 음 으하 으하 하하 뭣 어아잇 오이씨 네스 오이씨데스요 나이스 샷데스 사장님 나이스 샷데스 니 또 위에 봐봐 나 저게 아이템 있어 어디? 나 안보여? 엔더지즈를 획득했다 딕돈 나 왔어 그렇지 윗북 짧고요 미친 어 미친 잠깐만 어디 미친놈이냐? 나 반대쪽으로 떨어졌거든 나 혼자 진행이 됐거든 아이템 고마워 때릴까 내가 밑에 엔더지즈를 뿌립니다 간다 어 자 아니면 나한테 TP하든가 아냐 난 내 힘으로 나 좀 나 반대쪽으로 떨어져서 지금 아아아아 TP R U 이안 어 이안 맞다 복수할껴 안돼 잠시만 여기도 어 자 어 님들 잘 떨어져야되요 어 뭐 뭐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뭐야 여긴 숲이잖아 질랑 이안 여기는 괜찮니? 괜찮니? 네 저흰 괜찮아요 아마 여기는 달 붉은 달로 붉은 달에게로 가는 통로 중 일부일 거예요 여기서 특정한 곳을 파괴하면 길이 나와요 어느 한 것도 쉬운 곳이 없구나 이런 시대에 야생이라니 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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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테러리스트인데? 이거 어느 한 곳으로 여긴데? 어? 들어가는데? 개삐인데 여기 개삐인데? 진짜 야생을 해야될거 같은데? 이거 삐인데 이거 삐인데 헛 정말 닉도나 우리 좀 생각을 해보자 원래 그게 아닌거일수도 있잖아 어 어 그럼 나와봐봐 야생을 하는거 같거든? 그냥 진짜 야생을 하는거 어? 다이아다 진짜 야생을 하는거야 야생을 해도 다이아를 캐야돼 아 개 어? 얘네 거기 어디야? 아빠 저게 이게 아니야 용암 용암의 세계를 빠져들어갔어 무슨 세계 빠져들었어 아 빠져들었어 아 스바 누가 내 앞에서 난리 지냐 아 아 이런 슈발 뒤졌나 자 야생을 시작하자 흠흠흠 난 이거면 된다 난 시발 야생보다 검먼저만 된다 이새끼 아 잠만 아아 검이요? 님 이것도 없어요? 검? 아아아아 하아 나 하나만 줘봐 야아아아아 내 나무 내기가 털렸어 그냥 나와 나무죸 줄래? 이씨 아 미안해 꺼져 꺼져 개새끼야 그에이 아 그치 exatamente? 뽕이야 뽕이야 일로왈로 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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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소 만들고 뭐하냐 막 손물인데 막 마그빵이다 무슨 오케이 야생 워후 오케이 야생 오케이 자연이 많았구만 자연적인 돌 얘가 이새끼 때문에 내가 아주 그냥 어? 내가 얘 때문에 어흫 역시 장난감 칼로 덤비는게 아니였어 야생해야지 얘들아 야 나도 안먹어 나 돌 하나만 줘봐 돌? 화야 말고 돌 화야 말고 돌 돌이 없잖아 돌 여기있다 저 약도 4개 아 누가 처먹었냐 내놔봐 몇몇 야 기다려 나 야생좀 하게 야 야생하는게 뭐야 오케이 아이템 야 철도 날라가잖아 아냐 저기 철없어 누가 마크에서 크라아 아냐 뚜두두두두두두두두 이거 아닌가? 어 작업대가 여기 있네 어? 이거 뭔가 있는데? 뭐야 이 나무 마치 공간에도 무시하고 자라는 것 같다 앗 어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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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그거 왜케 야야야 왜케 부서야지 자 야생하자고 얘들아 도망가 도망가 팍 오케이 암튼 다이아를 캐가지고 뭘 만들어야 되는 것 같다 확실하다 그건 다이아를 캐서 이거 해야될 것 같은데 아 세상에 세상에 빨리 다이아봐 누가 세상에 나 뻥상이나 야 탈출 맵인데도 야생을 시키네 잠깐만 작업대 어디였냐 야생 못하면서 작업대 나의 품에 꺼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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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자 우리 저을 사랑했던 여기도 있네 꺼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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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야생해야지 하고있어 나도 좀 할라고 18초 났다 야생이야 잠시만 잠시만 이거 용압 캐면 안되는 왜? 용압 캐면 안되는거 아니야? 왜? 아닌가? 용압 푸어도 돼 없애봐 빨리 야 없애 야 막아 개시키도 좀 막았어 꺼내놔 꺼내놔 아니야 여기 밑에 화루있어 에이 너너너너넌 나도 있어 괜찮아 아 야 이거 너 민폐잖아 내가 안했어? 어 좋아 꺼내놔 내 화루 아니 애들 어디서 뭐하고 있는거지? 아니 미친놈이 용압을 TNT로 막는 인간이 어디있어 아니 막으라길래 죽고싶어 뭐라도 막아야될거 같아서 다이아 몇개 캤어? 안 캤어 어? 거기있어 여기 안에 있어 아 시골 아 시골 아 시골 응? 아 철을 어디다 놨지? 철 다 캤어? 어 철 캤어 아니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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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철 없는 없던데? 뒤져봐 나오겠지 어딘가 이거 야생한다고 Y 시비로 가면 안되겠지? 응 못 내려갈거야 아마 아 그러네 이구나 여기가 내려가면 뒤질걸? 누구처럼? 나처럼 에? 여기 채워 철이 있어야 어떻게 캤지 야 초옥깽이 없어? 지금 만들고있잖아 열심히 그래서 아 그래? 응 철 없어 난 저기서 예술을 좀 즐기고 올게 예술? 예술? 폭발이다 좀 변자같은 느낌 아 폭발 철 없는데? 산림 파괴원 다야 하나 다야 둘 그나마 어딨어 다야 하나 딩동 루인이에요 거의 위에 터치면 안돼 거의 위에 근처야 아냐 여기까지만 터칠거야 나 돌 많이 깨져 어 여깄네 애들아 나 돌 많이 깨져 이생돌로 만들어 보인다니? 이생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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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야 셋개 다 캤어? 다야 셋개 다 캤어? 잘못되어 있어 있어 셋개 다 캤어? 응 저거 이제 폭발이 밖에 안남았어 그거 없어 찍이네 자 나와봐 흫 흫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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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 길 어디야? 잠깐만 이안아 자 이안아 자 아 다야 콧깽이 남캐형 저거 남캐형 저거 어? 남캐형 화학좀 하라고 저거 남캐형 받아 저기있어 이거라도 줄까? 어디를 터쳐야될까? 저기 옵시디언 있는데 저게 괜히 있는게 아니겠지? 응 옵시디언을 캐야겠지? 응 딴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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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시디언을 캐고있음? 응 아 지금? 아 지금?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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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쯤 게임? 빨리 캐세요 내가 돌아 어? shef 채색 일로와 들어가 허 아 헛..헛 개..현..뉴스 이게 뭔가 수상했어 이봐 길랑이야 여기가 길이야 얼른 일로와 라는데? 잠깐만 실수했어요 비켜봐요 실수했다고요 꺼시라고 실수했다고 가자 가자 까꿍 잠깐만 비켜봐 비켜봐 아직이야 아직이야 나와봐 어 여기 왜 이렇게 좀미 아예 평도 아니고 얘들아 잠깐만 어디야 어? 어? 왜? 버튼 눌러보.. 치트 누웠어 칼 안녕히 계세요 거의 다 왔나봐요 블럭의 색깔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음 지린 예 아 이거 얘들아 얘들아 어디있어 얘들아 원래 미루는 오른손의 법칙이야 얘들아 얘들아 여기에 티에 트 놓으면 바로 터져 야 구차기 구차기 질랑 분명 다음 단계로 가는 열쇠인데 능력이 상당하군 야 야 쟤어 야 덤벼 어디있어 얘들아 위에 봐봐 내 눈에 띄는 사람 죽여버릴거야 어딨어 덤벼 내 영어 버튼으로 죽여버릴거야 내가 얘들아 위에 보면 길이 있어 위험은 길이 있다고? 그러네 우선 보이는 사람 죽일거야 내가 미안해 걸리기만 해봐 어딨어 어딨냐 나와라 어딨냐 죽여버릴거야 난 내가 죽어도 여기 한줌의 TNT를 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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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들지마 이게 뭔지 알아 안보여 버튼이거든 위에 위에 아 백힘인데 안녕 얜아 으아 으흐흐흐흫 야 무서워 씨발 개델프를 미더맵하는 거 같아 오오오 상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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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오오오 오오오오 파란색 능종자님 봤어 오오오 오오 개무서우 미치 잠깐만 이거 누구야 나 누구 죽였어 이거 루인이 나이 개자식아 동년이 개자식아 야 자꾸 아이템이 주워져 먹기 싫은데 날이 지켜 어휴 슈벌 나니? 뭐지? 응 나와? 아아 내가 찾은 길인데 아 귀찮아서? 아 왜 나 돌아다니냐 손님꼬 이거 나 이거 아이템 시원히 치고 갈게요 귀찮아서? 여기 뭐 뭐 뭐 설치해야된다는데 1 그 버튼은 안되있어요 왜 아니야 버튼은 이미 있어 있다고? 어 이미 설치되있었어 내 손에 있는데 이거 버튼 맞는데? 아니야 여기 버튼 설치되있던데? 어? 버튼 설치되있고 블럭만 없었어 어? 야 이 미친 와 야 이 가짜 가 아 나 미친 프레디안을 줄래 나니 뭐야 버튼이 안움직여 이거 뭔데 너와 버튼 뗐다니 너와 버튼 뗐다니 너와 버튼 뗐다니 다시 붙였잖아 어 가죠 이건 또 뭐야 설마 넘어가라는건가? 아 뭐야 이런 미친 두근날 넌 이제 죽었다 아 준비하시고 쏘세요 준비하시고 쏘세요 하나 셋 서비스 넌 자가 갈 수 있을거야 가.. 야 나도 줘 나도 나도 달라고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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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ff 어디야? 어딘거야? 저기 근처에 어딘가의 길이 있어 야.. 어.. 뭐야 나 벽들었어 아니.. 나 벽들었어.. 미치 벽형 나 어떻게 가? 벽형.. 나 벽들었어.. 아아 어디가 길일까 여기일까 여길까 여길까 야아 여기 아닌데? 여기 아니네? 으아 으아 어 뭐야 왜 맵이 달띠야 어 잠깐만 이거 어디야? 잠깐만 저쪽인 것 같은데? 아 나 찾아 여기 아니야 장애 있어 누인 쪽 아니지? 누인 쪽에 어 나 아니야 저쪽인데?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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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가? 여긴가? 아!, 아,,아디!! 고게 아닐껄? 장후라는데 장어 붭!x2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pping 꾸끽끽끽끅 어디야? 없는데 길이? 길이 뭐겠다 길이 없는데 아예? 깜짝끊 직접 결정한 아이가 김만두 야 방송 처음부터 지금 사고쳐요 얘 난 지금 검 있고 삽 있고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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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검이랑 삽 이제 없어. 음.. 아마도 저희가 막 죽이고 부수고 하는 건 본능인가 봐요. 이게 바로 군중.. 아 군중심이 되네. 전투민중. 근데 그거 자랑할 게 아니야 형. 알았어. 내가 안 그랬어. 난 근데 맞았어. 난 맞는 게 취향인가 봐. 마주는 아니고. 얘가 계속 때려가지고. 얘가. 자 이것부터 다시 할게요. 으윽 피냄새. 이제 그녀석 앞에 온 건가? 잠깐만. 찬 아니고? 이아나. 괜찮아. 네. 드디어 모든 것을 정리할.. 모든 것을 정리되려고 하니요. 이제 곧 모든 게 끝나요. 아마 호족을 건 최후의 전투가 될 거예요. 자 가자. 믿음. 네. 그래. 호족을 위해 저 망한 놈의 붉은 달을 박살려주자. 그래. 아 나 오른쪽부터 읽은 거 아니었어? 가자 얘들아. 네.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자 멈춰봐. 어떻게 해야 될까? 너 무턱대고 버튼 누리지 마. 기다려 일단. 아니. 버튼이. 꼬리를 살랑살랑 내면서 눌러주세요 이러고 있잖아. 어 여기 상자 있어요. 화살 하나 있는데? 여기 사다리 있는데? 화살 하나 있는데? 화살 하나 있는데? 어 여기는 사다리가 몇 개야 이거? 24개에다가 계속 있는데?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거 아니야? 와봐 와봐. 아닌데? 설치 안 돼. 이거 너무 많은데? 사다리가? 잠시만. 이거 설치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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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 아 클릭 소리 보소.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이거 회로를 좀 볼게. 어. 이건. TP인데. 자 이거는 뭐하는 회로인가요? 루이바스. 자. 자. 어 여기 밑에도. 상대 있는데? 어 여기 활 있어. 자. 자. 보이시죠? 어허. 네 디스펜서 안에 보면. 좀비 스폰 좀비알이 보이시죠? 어허. 네 이 좀비알이 있고. 위에서. 회로가 돌아가고. 만약에 이 버튼 누르면. 밑에 있는 이게 터집니다. 아씨. 자 여기 밑에도 있는데? 어. 그러니까 거기에 활 있었다니까? 활? 아. 자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위에서 물이. 이것은. 이것은. 이게. 이 작동을 하면. 여기에서 좀비가 나오고. 설정된 거거든? 어허. 그니까. 맵을 분석하지 않고. 회로를 분석하는데. 우리가 지금. 먼저 버튼이 어딘지 알아야 돼. 시작이 어딘지 알아야 돼. 여기에 버튼 하나 있는데. 안돼 거기 누르면 안돼. 어. 그거 누르면 망해. 이승이. 자 이게 누르면. 밑에 게 터집니다. 터지면서 위에. 불빛이 들어오면서. 이것도 터져요. 이것도 터져요. 이거 그냥. 다 터지라고 만들어 두는 거야. 어. 그러면 알이 왜 있는 거야. 흠흠. 그니까. 내 일상에. 여기서. 회로가나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게 원래. 이게 작동을 하면서. 여기. 불이 들어와서. 여기서 이게 돼야 되는데. 아. 제가 봤을 때는요. 네. 그러네요. 이거 원래. 작동을 돼야 되는데. 이거 오류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자. 자. 잘 보세요. 이게 왔다 갔다 걸리는. 원래 회로거든요. 무한회로에요. 왔다 갔다 걸리면서. 여기. 쭉 따라가면. 여기에 전기. 전기신호를 주게 돼요. 그럼 여기서 전기가. 따다다다다다. 계속 움직이겠죠. 계속. 계속 되겠죠. 그러면서. 이게 작동하면서. 앞으로 밀려가요. 그러면서. 그 전기신호는. 이. 디스펜서를 건드리면서. 계속 스폰 준비를 소환하게 됩니다. 야. 나 못 뚫어서. 한번 다시. 여기는 회로 자체도. 지금. 그거죠. 무한회로. 그래서. 여기. 계속. 전기신호를 주면. 전기신호를 주면. 이. 철블럭이 앞으로 나가는 순간. 철블럭이. 전기신호를 받아서. 이 두개. 이 두개의 디스펜서에. 계속. 전기신호를 주면서. 스폰 준비를. 소환하는 것 같은데. 이게 맞아. 이게 맞아. 내가 봤을 땐. 이거. 정답에 맞춰야지. 탈출할 수 있어. 이거. 제가 봤을 땐.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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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래. 이건 회로야. 근데 뭐. 아니 그니까. 이게. 원래 우리가 들어오면. 좀비가 소환되어야 돼. 소환되면서. 밑에 있는. 활을 가지고. 활을 가지고. 먼저 버튼을 눌러서. 좀비가 안 나오도록. 터틀해야 돼. 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근데. 근데 여기. 발판이 작동이 안 되잖아. 여기 발판 있거든. 그 밑에 것 들어볼래 한번. 그니까. 여기 발판이 있고. 양털이 이렇게 있었잖아. 네. 근데 우린 양털을 캤는데. 발판을 밟고 지나가도. 아무것도 없잖아. 이거는. 봐. 여기 밑에 커맨드 있잖아. 이거 설정은. 좀비 나오도록 설정한 거야. 그니까. 근데 좀비가 안 나오잖아. 아. 여기가 좀비 설정이라는게. 환경 설정 같은 거야. 평화로움에. 좀비가 안 나오지. 그래. 근데 이거 일반으로 바꾸는. 그래 일반으로 바꾸는. 그거 커맨드 블록인데. 이제 좀비가 나오면. 좀비가 나온다고. 그니까. 제가 살짝만. 힘을 줄게요. 이 디스피. 야 너희 저기. 저기 아직 들어가 있어봐. 어디? 어. 그냥 이걸. 다시 하려면. 야 우리 쎄쎄쎄. 어 저 개새끼야. 아이씨. 이거 하려면. 여기다 살짝의 신호만 주면 되는데. 어디서 쎄쎄쎄를 놀려. 아니 원래 심심하면. 할 수도 있지요. 기다려봐. 문 막자. 아이씨. 야하네. 흥. 증신을 주고. 여기다 전기신호를 주면. 아이씨. 이거 잘못하신 것 같은데. 이거 회로를. 미안해 여러분들. 회로 울리네. 안돼 안돼 안돼. 여기서 가만히 있으랬어. 착한 아이가 되자 우리. 우리 여기서. 유행사태를. 아이씨.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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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유행사태를. 버리지 말자. 이미 일어난 것 같아. 아슈. 빨리 막아져있어. 제가 말했죠? 죽이고 부수는 건 저희. 저희들의 그런. TPL. TPL. 전투민주기라고. TPL 걸면 봐줄게. 어. 뭘. 어. 아 빽쳤구나. 아니 여기 막혀있어가지고. 못 간다고. 그럼 다시 가. 나 가고 싶은데. 어. 그럼 다시 가. 가고 싶은데. 오빠? 랑키오빠? 안돼. 엉덩이가 차지구나. 안돼. 이리와. 아이마야. 꺼. 얏. 공소 개바르네. 어 뭐야 여기 어디야? 어. 그냥 여기다가 셀스판 해놓는다. 잘 수 없지. 얘들아. 어. 어. 기어간다. 퓽신. 뭐라고? 됐어? 됐어? 우와. 아. 야 좀비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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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야 잠깐만. 나 우리한테 가는데? 야. 야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 지금. 아니야. 아니야. 나한테 한 명 왔어. 나머지 너가 가담해. 자 싸워 얘들아. 잠깐만. 야 무기가 안 붙는데? 빨간 양탈로 싸워라고? 야 이거 대책이 없더라. 어이고. 재밌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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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죽인. 어? 정말. 고생이 많구려. 젊은이들. 야 제대로 가. 영이 Значит, letter alsoiko reported by 아 근데 그러면 저기 레드스톤 쪼 위에 어떻게 올라가? 쪼 위로 올라가야되는거 아냐? 여기서 맞춰야돼? 자 야 화라고 화살 줘봐 얘 무한이냐? 치! 그러겠지? 그러니까 하나 주는거지 그니깐 먼저 저희는 저 붉은다리를 쓰러트리기 때문에 붉은다리를 한번 죽여볼게요 발이 살아있기네? 어? 붉은다리 호족들의 피에 원한이 묻혀가지고 생성된 악마의 근원같은거라잖아 도대체 스토리를 뭘로 쳐먹었어? 똥구명으로 쳐먹어서 엉덩이가 그렇게 찰진거냐? 야 그래도 생물은 아니지 생물이지 나름 원한이 뭉쳐서 생긴 원혼같은건데 피를 생물이야? 전쟁으로 인해서 호족들의 피에 원한이 맺혀가지고 달이 붉은다리 탄생해가지고 호족들을 어? 조종해가지고 이 사단이 난거잖아 이 빠가랑캐 자식아 오? 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악 오오 이런 시스템이었구만 그래 이렇게 됐다고 이런 시스템이었구만 아 오케이 아이템 아 아프다 아 아 나 나 나 나 나 나 이거 쓰레기 다 처리해야됨? 아 아 이거 제작자 제작자님 이거 좀 의도가 아닌거 같아가지고 제가 좀 막을께요 이거 제작자님 의도가 아니라 이거 폭발을 잘 신경 안쓰신것 같은데 루인아 아까도 이렇게 터졌어 그니까 폭발을 잘 신경 안쓰신거 같아가지고 제가 대신 가려드리겠습니다 야 여기 왜 안 올라가지냐 어? 내가 못 올라가는 건가? 어 뭐지? 야 상호한테 왜 헤엄 못해 저기요 머리카리하고 있거든 기다려봐 왜 안 돼 오 형 형 형 그것 좀 여기 설치해봐 여기 퓨즈바 있는 자리에 나 껬거든? 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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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껴스 됐다 됐어 됐다 이제 가자 근대라니 혹시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어야 되는 거야? 이안 실은 이제 구미호 어? 이제 구미호 이 선택 이제 구미호가 선택하셔야 할 땐 선택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질락? 무슨 말이라 해 나와 가르치고 질락 호족이 남으... 호족에 남으실 건가요 아니면 인... 뭐야 뭐야 호족에 남으실 건가요 아니면 인간계로 돌아갈 거냐고? 아니 난 돌... 난 도라 안 돌아갈 거이야 질랑 더 이상 왜 돌이가 되고 싫어 만약 호족에 남으신다면 다시는 인간계로 돌아갈 수 없을 겁니다 또 나야 알았어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구미호님이 계속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잘 선택하세요 이번엔 인간계로 가는 마지막 기회니까요 아 나 왜 이렇게 길어 구미호님이 인간계로 가도 대가리 좀 치워줄래? 흐흐흫 저희가 알아서 수장을 정해서 이곳을 지킬 겁니다 아 조금만 기다렸죠 나도 내 생각을 정리해야 되니까 인간계로 가는 문은 이미 열렸어요 최대한 빨리 결정하세요 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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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시간이 없어요 선택하셔야 돼요 길은 열어드릴게요 집 남겨 언제 문이 열리지는 모르니까요 이안 호족에 남아서 호족을 다스린다 인간계로 돌아가서 평범하게 산다 쇠톰 호족에 남아서 호족을 다스린다 호족을 다스린다 인간계로 돌아가서 평범하게 산다 호족에 남아서 다스린다 뭔 소리야 이거 흐흫 그래 여기가 호족에 남아서 다스린다고 여기가 인간계로 돌아간다지 응 자 먼저 빨간색 정리를 빨간색 붙어가봐 아니 난 여긴 남겠어 돌아간다 해도 나를 박여줄 사람도 없어 오히려 여기에는 이렇게 나오는 듬직한 동료가 두 명이나 있잖아 안 그래? 질랑이야 뭐 안 그래도 하면 개 처박히지 그것도 맞는 말이네요 흐흫 이선택이 후회되지 않 그래 빌게요 금위원님 이제 저희가 살 살아갈 곳 호족으로 가실 건가요? 그래 어쩌면 다시는 인간계로 갈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난 이선택을 후회하지는 않아 가자 호족으로 더이상 이곳에 입구치지 않아 그래도 저의 수장 아니 우리 호족의 수장이 됐어 내 이름은 화랑 그리고 화랑님이라 불렀죠 님은 꼬푸치네 하나 둘 셋 하이 우리 다같이 하나 둘 셋 가자 가자 어? 어 여기는 다 꺼져봐 다 꺼져봐 이게 뭐야 여기는 호족이 여기는 호족이다 난 더이상 혼자가 아니다 내 종족을 찾을 것이다 위로 올라가시오 야 여기 주민센터 어 여기 여기 옆에 표지판 하나 있어요 음 이제는 내가 있을 안한다고 이곳에서 내 종족을 위해 남은 생을 쓸 것이다 내 대신인 진랑과 이안 사는 곳 바로 이곳 호족에서 버리다 해피엔딩 호족에서 생활하는 생활 히든엔딩이 진엔딩 음 그럼 이게 진엔딩이 아니네 저기 달이 몰락해서 터진 자극이 자 그럼 먼저 홈을 치여서 어 이거 해피엔딩이야 이거? 해피엔딩이네요 아 그래? 호족을 남은 다수인다는 해피엔딩 인간계를 떠나서 평방에 산다 그래 진랑이 말이 맞아 난 어릴 때 이미 인간계에 있어서 여기보다 거기가 익숙해 구미호님 구미호님의 선택이라면 어쩔 수 없죠 여기가 구미호님을 보는 마지막 장소네요 막상 이곳을 떠나느니 말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고생했어 이안과 그리고 진랑 부디 몸조심하시고 아무거나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왜 가라져있냐 이곳에 대한 모든 일은 없는 일로 해주세요 인간들이 알면 안 되니 그건 누구보다도 내가 더 잘하라 부디 건강이라 잘 있어라 당신은 떠나지만 우기에게는 가자 잘 가라 개새끼야 후 드디어 집에 갔구나 차 많은 경험에서 은근 아쉽군 음 잠깐 밖에 저기 뭐지 설마 붉은다리 왜 여기 안돼 으어어 배드엔딩이에요 시스템 멈추진 않잖아 배드엔딩 붉은다리 여기까지 왔네 와 이건 이건 진짜 생각 못했다 근데 붉은다리 오면 왜 붉은다리 오면은 얘가 아무것도 못하잖아 아 그래? 죽잖아 아 그래? 죽지 않으니까 약간 이런 거 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랬따라 죽일 필요까지 있겠니? 야 우리 호동님 죽이지 마 얘들아 잘 있어 아니 호동사마 나 안 돼 어어 자 여기는 진짜 엔딩이죠 진엔딩 나도 야 통교해 줘야지 불러줘 그런가? 자 그리고 제가 혼자 쳐볼 생각이었냐? 그리고 하나를 제가 봤는데 이게 히든 엔딩이 하나 더 있잖아 어 히든 엔딩이 힌트가 있어 힌트가? 어 히든 엔딩이? 아 이 미친 여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맞는 것 같은데? 여기가요? 니 나이만큼 쳐먹었다 이 새끼야 자 그로부터 3년 후 이게 히든 엔딩 같은데 들어가는 방법을 저희가 모르겠어서 이렇게 볼게요 어? 인간들은 말한다 여우는 야 너무 빨라 잠깐만 여우는 야가서 조심해야 한다고 그 중 구미온은 사람을 흘려서 사람의 간을 빼먹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렇게 지어진 이름으로 인해 피해보는 생명들이 있다 내 이름은 화량 구미오다 만약 나를 만난다면 이렇게 물어봐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할게요 포족으로 가는 문이 열리기를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보실래요? 났는데? 그로부터 3년 후 이게 진엔딩인가? 어 그보다 나이 많아 야 나보다 나이 많아 이 타이티맵이 안녕하세요 구미입니다 이번에 조금 길었죠? 덕분에 애를 많이 먹었어요 그래도 재밌었나요? R.E.P.L.E.L.E.L.E.L.E.님의 점프맵에 어떻게 잘하셨는지 랩, 랩플 아니야? 랩플? 아 어쨌든 이따 감사합니다 저도 이번 하루를 마쳐도 상당히 기분이 좋네요 이번에 제가 준비한 엔딩은 바로 없습니다 죄송해요 급하게 만들어낸 날 준비를 못했네요 이상 구미였습니다 아까 그 이야기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난 소지는 많이 읽어주세요 아 근데 나 이거 엔딩 너무 좋아 사랑할 것 같애 달달 무슨달 칭찬같이 이둥근다 야 이거 솔직히 하면 어떡해 임마 어 잠만 이거 안돼 뭐지? 아 이거 레드스톤에 바라보면은 그건가? 응? 배경이 붉은색이 되는데? 이거 원래 이래 지금 해가 뜨고 있는거에요 빈신들아 아니 이거 캐야지 배경이 붉은색이 된게 아니라 지금 해가 뜨고 있는거에요 빈신들아 빈신들아 빈신들아니 아 내 동심아 아 내 동심아 동심아 아우 진짜 빈신들 네 여기 야 얘들아 어? 여기 봐 여기 어 어? 여기다가? 거기 보라고 어 됐다 여러분들 아 좀 내리자 좀 민망해 민망해 보여 아니야 남자의 자존심 이거 안돼 올리지마 어쨌든 네 여러분들 구미호 탈쯤에 1,2,3화 까지 다 있네요 저희가 네 1,2,3화를 다 편집해서 한 번에 유독에 올릴게요 촤라라 네 근데 올리기 싫은 이유가 하나 있네요 아니 싫은게 아니라 좀 껄끄러워 네 어쨌든 3화 마지막 최후의 선택이었죠? 맞지? 전쟁 전쟁이요? 전쟁이라 좋겠었어 네 어쨌든 전쟁 네 붉은 날을 쓰러뜨리고 이겼습니다 네 해피엔딩은 저희가 네 호조부에 들어가서 산다는 이야기고 배드엔딩은 배드엔딩은 그거죠 인간계로 돌아갔다가 인간계에 있는 붉은 날한테 죽는 그런 배드엔딩 배드엔딩 마지막에는 네 구묘님이 좋은 말을 남겨주셨네요 여우는 야가도 그렇게 야간생물이 아닙니다 내가 왜 누비나지 나 원래 이렇게 눈물 흘린 남자인데 이 새끼 너 여우야? 어 여우야 태생여우야 나보다 꼬리도 작아 이제는 벙그레지만 과거에는 삼녀였습니다 네 마지막 3부 이렇게 마지막 스트리까지 같이 해준 오랑캐님과 여우야님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녹화의 종료입니다 마지막으로 추정과 즐길찾기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댓글도 한 번씩만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라는게 많아 야우는 야간것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롤에서 아리를 사려고 하는거지 나갔네 뭐? 나갔네 아이 청.. 이슨 사절이 ?" 나갔네 나갔네 맥ivid 커피나 해비 green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